대준어, 단어 두 번째. 그래서? Afrai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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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? Have a test. Have a test. Have a test. Under. Anoth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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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umb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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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other. 아이고, 잠깐만. Fifteen. 아닌가? 다 고친 거야? 다 고친 거야? 그러면 고쳤는데 틀린 게 하나가 보이네. 그치? 왜 고치고 연습도 했는데 왜 틀린 게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? 뭘 것 같아? 어느 건지 감도 안 잡혀? 어느 게 아직도 틀렸는지 모르겠어? 그러면 찾아보세요. 그래서 마저 고쳐 갖고 오세요. 얘는 뭐? 15. OK. 아닙니다. 네? 30. 30. 30. 30. 어? 쉬운 걸. fai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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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rro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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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역 오케이 그래서 숙제 해주세요 숙제요? 단어 뭐예요? 단어요? 네 단어 보냈는데요? 안 보낼나? 보냈을거죠 다 끝났나요? 아닌가? 안 보내네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不APP 멈방 감사합니다.